5월 3일부터의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공매가 재개가 되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 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 나 떨고 있니? 뭐 그런 제목으로 올려놨던데 이 공매도들이 바이오 쪽에 공매를 많이 친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겁을 주고 있죠. 겁을 주고 있는데 이 공매도도 선을 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공매도 있죠? 밑에 공매도. 이 공매도고 몽골군이죠. 몽골군. 징기스칸의 군대. 몽골군대가 이 공매도를 그냥 뭐 찔러 버리죠. 창으로 그냥 찔러 버립니다. 찔러니까 밑에 구겨져 가지고 발도 이 말도 막 밟아 버리죠. 밟아 버리고 창으로 막 찔러 버리죠. 자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공매도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이걸 완전히 짓누르는 게 뭐냐면은 실적이죠. 실적. 이 실적 성장이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그런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 공매도가 못 이깁니다. 절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실적이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해서 단발성으로 조금 경기가 좀 좋으니까 좀 많이 팔렸네. 경기 나쁘면 또 떨어지겠지.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그런 산업에서 종사하고 그런 기술력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공매도들이 계속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얕잡아 보고 야 니가 그래 해봤자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 지가 뭐 해봤자지 실적도 못 내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덤볐죠. 계속 덤볐지만 결국은 한번 잘못 걸려서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50조 정도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매도들이.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선을 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후퇴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안되겠다 싶으면 공매들은 그래서 이 테슬라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 타결을 받고 경험을 한번 했죠. 그래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2020년도는 테슬라고 2021년도 셀트리죠. 셀트리온 쪽에 공매를 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죠. 지금 거의 뭐 천만주 이상에서 이제 350만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3월 26일날 EMA의 승인 권고가 나왔죠. 이 승인 권고가 나온 다음부터 이 상당히 공매도들이 아 이거 상황 판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죠. 외국계들이 특히 셀트리온을 크게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사서 계속 갚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실적으로 밀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방어를 해주는 방어막도 가지고 있죠. 이 말이 갑옷에 입고 있죠. 그리고 말을 타고 달려보니까 이게 안 되겠죠. 급성장하고 지속성장의 그런 아이콘이 있죠. 그런 또 재료들이 있습니다. 급성장의 재료는 레키로나죠. 이 레키로나의 성장은 그야말로 셀트리온의 주가를 이렇게 이 그림처럼 멱살 잡고 위로 완전히 밀어 올리는 그런 재료가 될 겁니다. 레키로나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레키로나가 단발성으로만 팔리고 더 이상은 크게 안 팔릴 거다 라고 하면은 그게 뭐 아주 뭐 테슬라처럼 저렇게 15배 20배 이렇게는 못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야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 팔리겠구나 독감처럼 독감처럼 계속해서 그야말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메카니즘이구나 그게 이제 확인이 돼 버리면 그렇게 이제 이 시장이 인식을 하죠. 인식을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러면 완전히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인정이 되게 되기 시작하면은 얘는 레키로나가 멱살 잡고 완전히 끌어올려 버리겠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아주 위태위태하죠. 미국도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지죠. 한 7만명 수준에서 주말되면 한 번씩 떨어지죠. 주말에는 한 번씩 한 5만명 6만명 뭐 이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어쩔 땐 뭐 3만명 4만명까지 더 떨어지죠. 주말만 되면. 근데 주중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6, 7만 6만 7만 계속 계속 6만 7만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떤 또 다른 변이가 확산이 돼 버리면 이 숫자는 또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백신을 무력화 시키는 그런 변이가 이제 또 새롭게 나와서 이렇게 퍼져 버리면 이것도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 남아공 변이가 좀 그런 부분이죠. 근데 다행히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이들은 전부 다 커버가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램시마스시 그리고 바이든케어라는 이런 환경도 지금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셀트리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아주 급성장에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죠.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죠. 급성장에 지속성장. 이런 스토리가 완벽하게 쓰여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들이 함부로 못듭니다. 못듭니다. 5월 3일이 되어서 공매도 그냥 갖다 때리면 돼. 그렇게 할 거냐. 한번 때리고 싶으면 때리봐라고 하면 되죠. 이게 불법 공매도를 하면은 무한정 찍어내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근데 불법 공매도가 아니다 그러면 지가 사서 빌려서 계속 때리는 거죠. 빌려서 공매치고 빌려서 공매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급증을 해 버리면 얘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망해 버리는 거죠. 공매들은 제2의 테슬라의 맛을 셀트리언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공매도도 선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선을 넘게 되면은 얘들도 그냥 그야말로 아주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선을 넘지는 못하죠. 이 공매도들도 뭐냐면은 원하는 게 얘는 주가가 좀 떨어질 만한 환경이다. 그랬을 때 이제 계속 때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공매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공매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주가가 떨어질 만해 라고 하면 뭐 자신감을 가지고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언의 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공매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칠 수 있는 환경이냐는 거죠.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 신기록 갱신을 해 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올해는 레키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 성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런 성장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매들이 선을 넘고 에라 모르겠다 계속 매도한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다가 어찌될건 간에 시장은 IQ1000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또 뭉쳐 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뭉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아주 또 큰 손개인들이 또 들어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또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공매도는 그냥 깨갱입니다. 깨갱.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쉽게 그냥 공매도를 계속 재개됐다고 해서 야! 공매치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법 공매치다가 걸리면 이제 깜빵하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장산업이고 지금 세트 1등 기업이죠. 기술력, 성장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장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되고 계속 성장성이 계속 보장이 된다. 언제까지 성장할지 도저히 계속 갈 거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시점이 보일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 두 개 딱 끼고 그래 뭐 어쩌라고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뭐 그런 거죠. 배짱으로 밀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이런 걸 맛볼 수 있는 거야. 400%, 1000% 정말로 정말로 진짜 진짜로 운이 좋은 사람은 78만%도 먹었죠. 텐센트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뭐 400%, 1000%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해야지 그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버리면 얘들도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실적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레키로나 부분은 이거 정말로 크게 한 건 할 겁니다. 정말로 크게. 엄청난 매출이 뭐 일어나겠죠. 제목을 보면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 공매도 표적이었던 바위죠. 나 떨고 있니? 하나도 안 떨고 있죠. 하나도 안 떨고 있죠. 공매도들이 오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들이 공매 재개 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무차별 공매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공매도들도 자기들의 뭐 어떤 룰이 있는 겁니다. 룰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조금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트렌드를 보면은 셀틴은 많이 갚아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갚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비중 셀틴과 HIB 등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셀틴은 정말로 많이 줄었죠. 지금도 계속 갚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부분에서 또 셀틴은 또 수혜를 또 입는 그런 부분까지 와 있죠. 지금 이 렉키로 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가 그냥 시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실적 개선이 뭐 엄청나게 되는 올해인데 올해 정말로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런 실적이 나올 만한 환경이죠. 그런 환경인데 이 공매를 그냥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치겠다. 나는 무조건 공매 칠 거야. 그렇게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다가는 공매들은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였던 수혜주가 바이오주였던 만큼 셀틴 HIB 등 바이오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재개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죠. 대차를 계속해서 해지를 해놓으면 해지를 하거나 대차가 되지 않는 증권사로 옮겨 버린 거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빌릴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계속 빌릴 수 있는 물량이 없다 그러면 결국 사자 갚아야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궁지로 몰리게 되면 불법 구매하겠죠. 불법 구매. 불법 구매하다가 걸리면 바로 감옥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공매도 재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공매 세력의 타겟이었던 바이오주 주주들은 불안감이 크다. 라고 하는데 불안해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실적이 이렇게 급증하고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는 뭐 안됩니다. 공매들이 공매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 것은 주주들이 아니고 공매들이 떨고 있는 공매 공매 세력들이 떨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에서 한번 맛을 봤죠.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2021년도에는 또 셀트련에서 맛을 한번 또 보면 되겠죠.